인종이 영상툰 얘들아 수업해야지 자 다들 게임기 꺼내라 아 또 게임 수업이야 지루해 내 게임기는 꽂아서 느려서 답답해 헤헤 나는 게임기 샀다 어때 멋지지 우와 이거 뭐야 요즘 최신 게임기잖아 대박이다 멋지지 우리 아빠가 사줬다 와 이거 모든 백화점에서 품절이라 구하기도 힘들텐데 어떻게 구했어 우리 아빠가 중고나라에서 새 상품 올라온거 보고 구매했다더라 와 대박 미쳤다 레게노 자 오늘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게임 수업이니까 다들 게임 열심히 해 아 내 다마고치는 왜 자꾸 먹기만 해 산책도 하자구 아 또 똥 쌌어 맨날 먹고 배고프다고 똥만 쏴 자 오늘 수업 끝 다들 게임하느라 수고했다 집으로 조심히 가도록 해 민철이 왔어? 어서 손 씻고 밥 먹자 엄마가 수박갈치 조림했어 아싸 엄마 엄마 여왕마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이게 또 왜 그래 뭘 사달라고 하려고 아부를 떨어 나 게임기 하나만 사줘 내꺼 너무 꽂았단 말이야 안돼 너 게임기 잘 돌아가는데 뭐하러 하나 또 사 돈 아껴 써야지 어서 손 씻고 밥 먹을 준비해 아 하나만 사줘 엄마 하나만 사달라고 진짜 구두새야 내가 사달라는 건 절대 안 사주고 엄마는 왜 화장품 샀었어 엄마도 돈 아끼려면 쓰지마 이게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행동해 너 손 들고 반성해 이씨 10시간 넘게 손 들게 시켰어 엄마 진짜 싫어 우리 엄마는 나만 미워해 내가 사달라는 것도 안 사주고 긍순이는 부모님이 바로 사주셨다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사줘 우리 엄마를 팝니다 이름 김말자 나이 47세 번호 010-12345678 단점 뚱뚱함 뱃살이 많고 잔소리가 심하다 짠순이다 특히 청소는 잘함 요리도 잘함 낄낄 어우 속후련해 스트레스해서 잘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? 네? 변기 청소도 하냐고요? 장어제리 요리 할 줄 아냐고요? 갑자기 전화해서 몬똥 싸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? 중고나라에 번호 올렸다고? 끊어요 박민철 너 엄마를 중고나라에 올려? 뭐? 뱃살 많고 뚱뚱한 짠순이? 어떻게 엄마를 판다고 중고나라에 올릴 수가 있어? 으아 깜짝아 엄마 어떻게 알았어? 으아 미안해 잘못했어 너무 화나서 스트레스 풀려고 장난으로 적었던 거야 너 엄마랑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오? 보 보자기를 냈어? 좋았어 넌 오늘 보자기로 실컷 혼날 줄 알아 으아 가위네 꼴 으아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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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으 아 으아 으아 으아